안녕하십니까? 강장조입니다. 전기자기학 OT 오리엔테이션인데 이 시간은 전기자기학 내용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계략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전기자기학은 전기와 자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계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분들은 어떤 기필할지 또는 전기자기학을 처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하긴 합니다. 그러면 전기자기학이 뭔지 우선 전기와 자기를 분류해서 전기와 자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인데 전기가 뭐고 자기가 뭔지 우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여기에서 이 공학은 그렇습니다. 각 교재에 나오는 용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아셔야 돼요. 용어에 대한 정의 그리고 즉 뜻 그리고 거기에 문자기호가 있죠. 우리 공학은 문자기호. 예를 들어서 전압이다. 그럼 V자로 표시하고 전력 그럼 P로 표시하고 예를 들어서 전류 그러면 I로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문자기호로 표시하기 때문에 그 문자기호를 좀 이렇게 하겠고 그런데 이 문자기호는 보통 영어 알파벳 또는 그리스 알파벳을 주로 쓰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 단위. 이건 물리학이기 때문에 공학은 물리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단위가 대단히 중요하죠. 또 단위의 상호의 변환, 환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전기의 자기학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전기 사이의 심, 전기력과 자기 사이의 심, 자기력 또한 이러한 심이 미치는 공간은 에너지가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심이랄지 에너지를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이 실험식이랄지 또는 유도과정식으로서 소개가 되는데 이러한 걸 알아야만이 간단한 계산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법칙이나 정리로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이 전기 자기에서 전기가 뭘까? 전기. 우리 전기는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밀입자인 원자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면 원자가 있고, 원자 핵 속에 원자가 있고,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핵이 있어요. 이 핵 속에 바로 양성자, 양자가 있습니다. 이 양자, 그리고 그 핵 주위를 자전운동하면서 공전운동하는 뭐가 있습니까? 전자가 있죠.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양자가 플러스 전기입니다. 전자가 마이너스 전기. 자, 이 사이에 심이 작용하는데, 그래서 이 양자가 플러스 전기다 하는 뜻이에요. 이것이 마이너스 전기. 자, 이 사이에 심이 작용하는데, 이 심을 우리는 전기력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자기는 뭐냐? 자기는 우리 자석이 있죠. 자석은 N극과 S극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편의상 분리를 했죠. 그러면 이 N극이 바로 플러스 자극, 이게 마이너스 자극인데, 이걸 우리는 자기, 플러스 자기, 마이너스 자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이 사이의 심이 바로 자기력이다 그런 뜻이에요. 또한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흐르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전선이 있다, 구류선이 있다. 그러면 나침판을 위에 놓을 때와 아래에 놓을 때 그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건 뭐를 의미하느냐? 바로 전류 주변에는 자기력이 존재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 전류의 주의. 여기에도 역시 자기가 존재를 하죠. 이게 이제 우리 전기력과 자기력. 그럼 우리 시험 문제라는 것은 이러한 전기력의 방향, 그리고 자기력의 방향, 그리고 그 크기. 만약 양자가 하나일 때에 비해서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전기력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전자가 몇 개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 전무양으로 모여 있으면 그걸 이제 점전하, 전기량을 전하라 하는데 이러한 체에서 우리가 전기력과 자기력, 그리고 이런 힘이 있는 공간은 역시 에너지가 있는 공간이죠. 우리가 이 중력장, 중력에 미치는 공간은 모든 물체가 위치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위치에너지가 다르든 전기력, 자기력에 미치는 공간은 에너지가 있는 공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기랄지 또는 방향,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학은 전기 자기력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과목도 용어의 뜻, 정의, 즉 낱말의 뜻이죠. 그리고 문자기호, 단위, 그리고 이제 정량적으로 뭔가 계산하는 방법들이 법칙이나 정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알면 합격이 돼요. 왜냐하면 자격시험은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듯 어떠한 물리적 현상,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량적인 수식의 전개, 그리고 그 결과식에 의해서 어떤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는데 우리 자격시험은 대상이 비정화하신 분들, 그리고 전공했지만 오래된 분들, 또 현재 대학생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다양한 대상이 공부를 해서 자격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 그대로 자격증이니까 여기서 전기 자격에 대한 기본 이론, 즉 개론이라고 하죠. 개론, 개략증. 개론에 대한 내용을 한 10% 정도 습득을 해서 40점 이상, 60점 이상 평균 맞으면 합격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부담을 갖지 마시고 일단 제가 설명하는 이러한 내용대로만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은 점수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용어, 문자, 기호, 단위, 그다음에 법칙과 정리. 이러한 법칙과 정리는 대개 전기, 자기학은 전기력과 자기력, 전기에너지와 자기에너지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전기, 자기학을 각 장별로 본 배우락에서는 11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11장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그 장별로 기출문제 분석, 내용 및 기출문제 분석을 잠깐 보기로 합시다. 우리가 전기, 자기학을 이렇게 벡타, 진공중의 정전기에서 11장, 전자장까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가장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전기력과 자기력이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2장, 증공중의 정전계랄지, 그리고 이 정자계. 여기서 전기력과는 방법, 자기력과는 방법을 여기서 주로 공부를 합니다. 제가 이 두 파트가 보니까 얼마가 됩니까? 30, 합이 17, 17, 한 34% 정도 되죠? 전체에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바로 이 유전체라는 부분. 유전체라는 이게 이제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를 우리가 유전체라고 하는데 이게 학술용으로 써. 그다음에 여기에서 자성체. 우리가 자석 근처에서 자석이 되는 물체, 이런 걸 자성체라고 해요. 이를테면 드라이버에 있는 드라이버랄지, 또는 못, 이런 철 같은 경우는 자석에 잘 붙고 또한 자석의 성질을 띕니다. 이런 걸 자성체라고 하죠? 자, 이 두 파트만 해도 14% 얼마, 12% 그래서 20, 한 6%가 되죠? 자, 그래서 이 챕터 4개만 해도 주요사항이 몇 프로, 한 60%가 되죠? 이런 식으로 각 챕터별로 주로 문항수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주된 내용이 대개는 2장과 7장, 그리고 4장과 8장, 여기서 그동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산업기사를 한번 볼까요? 산업기사. 자, 최근 3개년 전기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예요. 보다시피 전기력과는 부분, 즉, 진공중에 정전계랄지, 그리고 정작의 자기력과는 방법이 나오는 이 파트가 주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유전체 부분, 즉 절연체, 유전체. 그리고 자서성질을 띄는 물체, 자성체 부분. 그럼 이 부분도 역시 이거 합하면 34%가 되죠? 자, 12%하고 9니까 이게 11%다. 9%, 12%, 21% 따라서 이게 한 50%, 5% 정도? 이 4장의 비중이 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공부하는 방법이 용어의 뜻, 용어의 정의, 그리고 문자, 기호, 단위, 그리고 전기력이나 자기력, 또는 전기 에너지와 자기 에너지를 구하는 법칙이나 정리들, 이런 걸 알아야 된다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문자 기호를 살펴보면, 우리가 문자 기호는 보통 영어 알파벳 아니면 그리스 알파벳을 쓰죠? 특히나 이 전자기학은 그리스 알파벳을 소문자를 많이 써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걸 우리가 공학을 공부하신 분들, 기계공학이랄지, 건축, 기타, 이러한 부분은 많이 접해서 아시겠는데 인문학부랄지, 상경대, 이 출신들은 아마 이런 게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리고 에타, 세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뮤,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뉴, 크사이, 오미크론, 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그다음에 화이랄지, 엑스자, 피탄, 카이, 또는 오메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전기 자격의 소문자로 이 문자 기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익혀서 암기를 좀 해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각도를 표시할 때는 세타를 쓰죠. 세타는 예를 들어서 30도다 이런 식으로 세타 또는 호도각, 원호의 기록을 표시할 때 호도각이라면 2분의 파이 라디안 이런 식으로 해서 각도를 표시할 때 그다음에 여기서 오메가인데 오메가의 대문자, 오메가 대문자 이걸 단독으로 쓰면 오메가인데 이걸 단위로 쓸 때 이걸 오미라고 하죠. 오미라 있고 전류 구하는 방법을 만든 식, 전류 구하는 식을 만든 사람이 오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저항이랄지 또는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인 임피던스 이런 거 단위를 오메가를 써놓고 오미라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알파벳의 명칭과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공학에 사용할 때 단위를 쓸 때와 문자로 쓸 때 이러한 그 명칭들이 각각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단위의 그 승수 우리가 아까 전기라는 것은 양자와 전자라고 그랬어요 원자라는 가장 작은 밀입자의 중심에 핵이 있고 그 안에 양자가 있고 주변을 자전운동하면서 공전운동하는 전자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원자는 전기량이 플러스, 마이너스, 동량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에서 전자가 이탈, 떨어져 나간다면 전자가 많은 부분, 양자가 많은 부분으로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전기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은 단위 이를테면 마이크로랄지, 나노 또는 피코 이런 단위를 쓰죠. 우리가 이제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데역이에요. 마이크로데역, 박테리아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다 이런 바이러스는 나노대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단위 환산이 처음 공부하는 분들 전기공학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 또는 오래간만에 학교를 졸업한 지 뭐 20년, 30년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은 이 단위 환산이 상당히 난제입니다.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우리 상식이지만 그래서 이런 단위 환산에 빨리 익숙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기자기학 본론에 들어가서 물론 이제 다른 과목 회로일을 할지 또는 전기기계를 할지 전력과의도 나오겠지만 이러한 단위가 M 케이스 단위계가 있죠. 자, 이건 우리가 SI 단위계라 해서 이게 국제 단위계입니다. 국제 국제 단위계, SI 단위계에서 이거 S는 System of International Unit에서 국제 단위계인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 M 케이스 단위계가 있죠. M 케이스. 그럼 M이라는 것은 길이를 밑으로 하라 그런 뜻이야. 미리밑으로 할지. 인치가 아니라 밑으로 하라.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하라. 그거 K자입니다. 킬로그램에. 자, 시간은 아우가 아니라 세컨드 초가 돼요. 예를 들어서 빛의 속도다. 빛의 속도를 문자 기호를 C로 쓴다면 이것이 3 곱하기 10의 8승 미트포 초. 그래서 1초의 3억 미터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걸 옛날에는 30만 킬로미터 이렇게 표시했어요. 초당. 그런데 M 케이스 단위계에서 초당 얼마를 미터법해서 3 곱하기 10의 8승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계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답이 결과도 다 이 M 케이스 단위계를 근거로 해서 그 보기가 주어집니다. 심의 단위는 이제 뉴턴으로 이를테면 양자와 전자사의 심, 전기력과라 또는 N극과 S사의 심, 자기력과라 할 때 그 단위 또한 심이다 그런 뜻이 뉴턴 단위를 심의 단위 뉴턴을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전화 이 전화가 전기량을 전화라고 하죠. 이 전기량을 두 글자로 전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화 또는 이제 자극의 세기 자석의 N극과의 세기 있죠. 자극의 세기 이걸 이 전기 용어와 같이 여기를 자하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하 그래서 그 전화의 전기량이 맞냐 적냐를 전기량이 맞냐 적냐를 우리가 이제 Q라는 기호를 쓰고 보통 C로 쓰고 쿨롱 이렇게 있죠. 우리 뭐 자라는 우리 생활 상식 아닙니까? 전류는 I로 쓰고 단위는 암페어 전위는 V로 쓰고 이걸 볼트라이크 씁니다. 그러면 쿨롱이랄지 암페어랄지 볼트 이게 다 사람 이름이죠. 사람 이름입니다. 만약 우리 선조님들이 이러한 것을 이런 이론을 만들었더라면 뭐 김 또는 강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없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진도를 나가면서 이제 우리 전자기약이라면 2장 3장 4장 나가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또한 이제 다른 과목에서도 이런 정전용량이랄지 패럿 또는 인덕탄스 또는 헨리 이런 것들이 다른 과목에서도 사용을 하죠. 일단은 우리가 단위 그리고 단위 환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어 문자기호 그리고 단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전력 같은 경우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력 예를 들어서 LED 등이 18W다 또는 32W다 LED 등 우리 강의실에 50W짜리 LED 등이 있다 그러면 그 단위가 이제 W를 쓰는데 이 W, 1W란 뭘까 우리가 이제 우리 전기의 자기약 6장 전류편에서 정의가 나옵니다. 줄, 퍼, 초다 그런 뜻이야 단위 시한당 전기의 에너지, 에너지의 단위를 줄을 쓰죠. 그래서 1의 단위 또는 에너지 단위 줄을 쓰는데 1초당 전기의 에너지를 우리가 1W라 그래. 예를 들어서 50W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1초에 50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전기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전등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칭에 대한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 뜻 전력이 뭐라고 그랬죠? 방금 단위 시간당 1초당 전기의 에너지 했죠? 그래서 단위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입각에서 단위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 그러면 이걸 이쪽에 곱하면 어떻게 들을까? 1, W, 초. 이것이 1줄이죠? 1줄.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전동기가 1.5kW다. 그러면 모터 전동기가 1.5kW라면 그 전력 1초당 1.5kW의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위를 알아두셔야겠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법칙이라는 전기력이나 자기력 또는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들이 법칙이나 정리를 소개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전기력과 자기력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본다면 모든 원자는 맨 왼쪽에 있는 거. 그 핵수계, 원자 핵수계 양자 하나와 주위의 전자 하나죠? 이걸 원자번호 2를 뭐라고 합니까? 수수예요. 수수원자. 두 번째 거는 원자 핵수계 양자 두 개와 주위의 전자 두 개가 있죠? 이건 원자번호 2인 헬륨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거. 이건 핵수계 양자가 몇 개 있어요? 세 개가 있죠? 주위의 전자가 세 개가 있습니다. 이건 원자번호 3인 리튬이죠. 요즘 전기 자동차에 리튬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재료가 있죠. 중요한 자원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자 1에서부터 3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원자는 핵수계 양자와 주변의 전자가 동량이기 때문에 정지적으로 중성입니다. 이것이 어떤 원인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전자가 많은 부분, 양자가 많은 부분 해서 이렇게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플러스 전기를 띠는 양자가 많고 그러한 전자가 추가가 된다면 마이너스 전기가 많은 물체가 된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이 상호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양자, 전자가 많은 물체 사이에는 심의 작용한다. 그런 뜻이야. 심의. 그래서 그러한 심을 한번 구해보자. 그리고 전화가 아까 전기량이었는데 이러한 전기량을 표시하는 문자 기호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주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문자 기호고 일반 전자기학, 미국거나 우리나라거나 일본거나 비슷하게 이러한 문자 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서는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이걸 벗어난 문자 기호를 쓰고 단위는 갖고 이런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기, 자기에서 주된 중요한 내용이 전기력과 자기력. 여기에 관련된 사항인데 전기력을 구하는 방법으로써 이 쿨룽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프랑스의 육군 대령 신분으로서 실험에서 요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량, 전화사의 심을 구하는 전기력 구하는 식을 만든 사람이 쿨룽이고 따라서 이걸 쿨룽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법칙과 정리는 심이나 에너지 등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또는 어떤 계산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기력은 두 전화의 곱셉이란다랄지, 거리 제곱의 반비란다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심의, 이게 핵심이에요. 전기력과는 전화를, 즉 전기량을 Q1, Q2로 표시를 하고 거리를 R로 한다면 거리 제곱 반비래 두 전화의 곱셉이란다. 이것이 전기력과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전기력이냐? 점전화사이에요. 점 형태의 전화사의 심. 선이랄지 어떤 면의 전기가 분포됐을 때는 이렇게 구할 수가 없죠. 여기서 이제 이런 부호가 같다. 즉 플러스, 플러스면 반발, 플러스, 마이너스는 흡인 이런 것이 되고 심이라는 것은 반발력이든 흡인력이든 최단거리에 있기 때문에 직선상에 있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두 전화사이가 진공이냐 공기냐 또는 어떤 전화사이에 유리가 있다 또는 고무가 있다 또는 종이가 있다라고 이런 매질이 있을 때는 좀 달라집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유전체라는 사장 유전체라는 절연체 파트에서 그 차이점을 즉 심이 진공일 때와 전화사이에 유리가 있을 때 전화와 전화사이에 종이가 있을 때 매질이 있을 때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계산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걸 이제 수식으로 써본다면 이런 식으로 핵심은 이거예요. 거리제곱 반비례 두 전화의 곱셉이란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단위가 미터, 여기가 쿨롱일 때 심 단위 뉴턴으로 환산할 때 9호파의 10의 구성이라는 상수가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기력과는 법칙이에요. 어때요? 식이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단순하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9호파의 10의 구성이라는 상수를 우리가 이제 문자기호로 4파의 필요 없는 채로 분해 1로 놓고 이걸 진공의 유전율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자기력도 한번 구해봅시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기력과 자기력과는 쿨롱 법칙 우리 자석, 자극의 세기를 자라 한다고 그랬죠? 아까 자극의 세기를 자라 하고 이걸 이제 M으로 표시해서 단위를 외부로 했어요. 아까 전화하던 점전화를 Q로 쓰고 쿨롱 했죠? 그러면 자극의 세기를 자라 하는데 이건 웨버를 씁니다. WP하고 웨버, 쿨롱. 그럼 이때 자기력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와 같이 역시 거리제곱 반비례 두 자아의 곱셔비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기력은 거리제곱 반비례 두 자아의 곱셔비례한다. 즉 자극의 세기 곱의 비례한다. 그럼 여기는 쿨롱이고 여기는 웨버가 됐죠? 여긴 미터 제곱으로서 같지만 쿨롱 제곱, 웨버 제곱이기 때문에 같은 뉴트로 환산할 때 비례상수는 달라집니다. 6.33에 여긴 10의 4승이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전기 자기학이란 주로 전기와 자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인데 전기가 뭐냐? 바로 양자와 전자다 그런 뜻이에요. 양자와 전자가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그리고 이제 자기는 자석에서는 N극과 S극 즉 자극의 세기가 자기가 되는 것이고 또 전류가 흐를 때 주변에 자기력이 존재한다는 것 이러한 힘이 있는 공간은 뭐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자기학은 전기력과 자기력 전기의 에너지와 자기의 에너지가 주된 내용이라는 것 자, 그런데 이러한 에너지들이 서로 겹치면 어떻게 될까? 또 다른 에너지를 생성하죠. 그것이 이제 우리는 프레미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전동기 원리, 발전기 원리 그리고 패러데이 법칙에서 변압기 원리 이러한 것들이 우리 전기 자기학에서 나오는 이론이고 이것이 이제 전기기기 또는 전력공학에서 사용되는 그런 식들이죠. 또한 우리가 전기 자기학에서는 아까 정전계, 전기력에 관련된 이론, 정전계 이론 자기력에 관련된 이론, 정자계 이론 여기에서 그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선류정수인 정전용량 C 그리고 자학인덕턴스 L이라는 이러한 선류정수 6개를 또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기학은 전기공학의 가장 기본 이론이다. 다시 말해서 매우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 그래서 우리 시험 과목에도 이게 가장 먼저 들어와요. 100문제라면 1번에서 20문제가 바로 전자계학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격심 뿐만이 아니고 공무원 시험이랄지 또는 공사나 대기업의 어떤 입사 문제 또는 자체의 어떤 승진 문제 이런 데서도 전기 자기학 필수라는 것 그래서 지금 이 강좌를 보시는 분이 전기 자기학 OT, 오리엔테시라는 이 강좌를 보시는 분 중에서 지금 우리 배우락에 수강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아마 검색해서 이 전자계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강장규하고 전자계학을 공부하게 되면 아주 쉽게 우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수준까지 전공자든 비전공자이든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한 번씩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생각으로 뭘 만드죠. 실행을 해야 돼요. 실행을 해서 자격증을 목표로 한다면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